자 그럼 오늘 뉴스 3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주식 워낙들 많이 샀다 팔았다 하시다 보니까 거래대금이 폭발하는 모양이죠 얼마입니까? 30조요? 하루에? 하루에 평균 30조가 넘어가요 그래서 중권회사가 수지가 좋아집니다 어제도 중권회사 간부 직원들하고 점심 다른 일이 있어서 후배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한결 표정에 물론 그분들은 다른 업무를 하는 분들인데도 한결 표정에 여유가 있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뭐 괜찮아? 그랬더니 괜찮아요 요즘 좋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게 중권회사 저도 다녀봤지만요 중권회사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업무를 합니다 세 가지 업무 첫 번째가 브로커리지 이게 주식 중개하면서 기관과 개인 또 외국인 주식 주문 처리하면서 나오는 수익이 브로커리지 수입이고 그다음에 언더라이팅이라고 이게 뭐냐면 기업금융 그러니까 상장 주관사를 한다 채권 발행 주관사를 한다 그러면 수수료 언더라이팅 fee라고 그러죠 그거가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이제 딜링 업무라고 딜링 증권회사 고유 자산을 운영해서 또 수익을 내잖아요 그 외에도 주로 이 세 가지 업무에 접점해서 발생하는 수입들이 있는데 크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로커리지 언더라이팅 딜링 이 업무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좋을 거예요 지금 왜냐 기본적으로 거래가 이렇게 는다는 건 브로커리지 수입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도 큰 대역급 IPO 같은 것도 줄다라 이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금융시장이 주가가 올라가는 반면에 또 기업체들은 자금이 어려운 기업체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언젠가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국면에 기업체는 자금 조달을 해놔야 되겠다 내년에 경기가 더 좋아진다고 하지만 어쨌든 재무사정이 안 좋은 기업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미리미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자금 조달을 많이 했어요 자금 조달을 우량 회사체들도 많이 나오고 또 증자도 나오고 또 예를 들면 매자닌이네 하고 CBBW 이런 것도 많이 발행이 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더라이팅 피도 늘어나죠 거기다가 요즘에 여러분은 기관들이 왜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딘데 기관 까봐 그러면 증권투자다 금융투자다 이게 증권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익 실현도 많이 하고 트레이딩을 많이 해서 우상향하는 국면에서는 딜링 수입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증권회사 수지가 굉장히 좋아진다고 해서 증권주들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어쨌든 증권회사 수익의 가장 큰 근본적인 기반은 거래입니다 거래 그런데 거래 수수료 거래 수수료죠 이게 이달 2일부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2일날에 30조 6천억 3일날에 351억 4일날에 35조 7일날 33조 계속해서 30조에서 35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지난달 초에 15조에서 19조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했거든요 15조하고 19조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상간으로 10조 이상 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달 29일에는 39조 무려 하루에 그리고 이게 장이 안 좋을 때 기준으로 보면 거의 2배 3배씩 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 수수료가 얼마 되겠나 그래도 이렇게 거래가 많이 발생하면 수수료 수입도 늘고요 또 여기에다가 신용이 늘죠 그럼 대출 신용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도 많이 쓰는 것 중에 신용융잔도 있지만 주담보대출도 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안전한 대출인데도 비교적 금리가 낮지 않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증권회사 브로커리지 수익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는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금융 또 딜링 업무에서 이익이 늘고 있다 다만 이런 수익의 어떤 확장세가 회사별로 굉장히 차별화될 겁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니테일 베이스를 많이 늘려놓고 이런 데들은 이럴 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쭉쭉쭉쭉 나는데 그게 갖춰지지 않은 증권회사는 별론데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제 그제 증권회사 임원들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요즘엔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대형사하고 3프로TV에서 알려진 증권회사의 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3프로TV에서는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런 데가 대형사로 알려져 있다는 거지 우리 엄수한 찬양 리테일 고객들이 그런데 사실 되게 중소형사 중에 하나가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증권회사들도 온라인 쪽에 디지털 컨텐츠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이유로 새로운 소비자들의 생태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증권산업에 대한 새로운 조망도 한 번쯤 필요한 그런 시점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카카오페이 증권 또 토스 증권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지용도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지 또 기존 증권사들은 어떻게 적응해 갈지 소비자들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지켜보시도록 하시죠 하긴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큰 증권회사는 건물 높고 객장 크고 이런 데가 큰데요 요즘 객장 가는 사람이 있나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누가 더 편하게 왔느냐 예전에는 객장마다 다 그 정강판 있잖아요 그 정강판 설치 비용이 객장 증권회사 지점 개설 비용의 반이고 거의 그 뒤에 그것도 그걸 자료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증권전산에 돈도 매월 내야 되고 아주 그것도 고장나면 또 저 같은 말단 직원이 뒤에 가서 왜 안 되는 거야? 성강판 또 나가고 이러면 또 전화해야 되고 그래서 대형 중소형의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식 어제 밤에도 잠깐 전해드렸는데 어제 밤에 하셨죠 테슬라가 유증에 나섭니다 그런데 원래 유증 이런 거 발표하면 원래 주가 빠져야 되거든 밤지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올라버렸네 1.27% 649.88달러 그렇죠? 세네요 600불 넘은 지가 벌써 며칠 안 된 것 같은데 거의 650불 왔고요 아마 테슬라의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고 있는 향후의 전기차 생산량을 한번 보십시오 2천만 대 팝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소폭 흑자가 났다고 그러지만 그게 영업 흑자가 아니거든요 그 뭡니까? 배기량 탄소 배출권이라고 봅니까? 그거 다른 데 페널티 먹지 않기 위해서 여기는 CO2 배출 안 하니까 그거 팔아서 이익이 났기 때문에 그 이익이라는 게 사실 일론 머스크의 스케일 일론 머스크의 어떤 앞으로의 확장세를 반영할 만큼 이 돈이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이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높으면 일론 머스크는 주가가 높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하면 훨씬 더 본인 지분을 희석을 들어가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건데 실제로 저희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독일의 베를린 인근이죠 베를린 인근에 독일의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짓고 있고요 그리고 텍사스주에 추가로 또 짓는다는 계획이 있고요 또 내년에는 전기차 픽업트럭이죠 사이버트럭을 출시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을 뽑고 공장을 만들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R&D 비용을 써야 되는 그런 형태의 기업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또 그런 확장이 없으면 테슬라의 성장 그 성장을 반영한 주가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발표하면 주가가 훅 빠져버리는 회사는 그 유상증자로 마련된 재원을 통해서 투자될 부가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주가가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와 이 성장세 여기에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지 채찍이 뭐예요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더 올라버리는데 어젯밤에 테슬라의 주가는 그렇게 반영이 된 거죠 그러나 과연 최근 들어서 버리의 공매도 얘기도 나오고 또 테슬라 주가의 고평가 논란 같은 것도 잦아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주주 가치의 희석이라든지 유상증자로 인한 이런 것들이 과연 테슬라의 성장세와 맞물려서 지금처럼 평가를 받을랜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9월에도 50억 달러 증자한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좀 안 좋게 반영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만에 다시 하는데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50억 달러 규모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6천억 달러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1%도 안 되는 거예요 5조 4천억 원을 조달하는데 일론 머스크는 희석이 1%도 안 된다는 거죠 부럽죠? 좋겠네요 어쨌든 이 테슬라 주가는 미국 전체 시장하고도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또 오늘 새벽에 마감 시황을 보면서 테슬라 유증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식은요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다음 주에 주총이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산업은행이 금호석유화학을 달래야 된다 이런 소식들이 있던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지난주까지는 뉴스에 우리의 시각을 끈 뉴스의 주인공이 한진칼이었죠 한진칼이 아시아나를 산다 또 사기 위해서는 산업은행이 한진칼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쪽으로 대한항공 쪽으로 넘어가야 될 회사가 아시아나 항공인데 아시아나 항공의 주채권은행도 산업은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시아나 항공은 워낙 부실이 커서 자본 잠식이 되다 보니까 감자를 통해서 재무구조를 좀 건전화한다 이런 건데 그래서 다음 주에 열리는 아시아나 항공 주총에서 감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 주를 한 주로 통합하는 감자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감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균등감자가 있어요 내가 대주주, 이대주주, 소액주주 다 똑같아 다 똑같으니까 우리 같이 고통을 감내합시다 그래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가 있고 같이 그러니까 1억씩 있었다면 그게 8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3천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최대주주면서 경영자예요 내가 너무 잘못했잖아. 너무 미안해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내 다섯 주를 한 주로 그런데 우리 정영진 프로는 이대주주지만 그건 책임이 덜하니까 세 주를 한 주로 그리고 보통주 갖고 있는 일반 투자자들은 뭔 잘못이 있어? 여기는 감자하지 마 예를 들면 이런 게 차등감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산업은행에서 하려는 건 그런 거 없고요 그냥 균등감자합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시안항공의 주주 구성상 2대 주주가 누구냐면 금오석유화학입니다. 1대 주주가 금오산업이고요. 지금 아시안항공의 주주 구성을 보면 금오산업이 30.77%를 갖고 있고요. 금오석유화학이 11.02% 그리고 소액주주 58.2%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대 주주인 금오석유화학은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형이지만 여기 박삼구 회장이고 여기는 박찬구 회장인데 사회 별로 안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옛날에 경영권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 그런데 금오석유화학은 잘 나가요. 좀 이따 윤재성 의원 모시겠지만 그때 금오석유화학 사라고 그랬잖아. 괜찮다고. 여기는 괜찮다고요. 딸딴한 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경영회도 참여 안 시켜주놓고서 왜 우리를 균등감사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견 타당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산업은행의 주책권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가 한증카에서 산다고 하니까 주가 힘이 많이 올렸잖아.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런데 금오석유화학이 어떤 내부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가 관심이 가는 게 감자를 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출석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오석유화학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은 많지만 어쨌든 또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뉴스를 전해드리냐면 이거는 대주주 그리고 책임을 가지고 경영한 경영진에 대해서는 물론 이 안에 대해서 유불리, 주주의 유불리는 따져봐야 됩니다마는 정신은 살려줘야 됩니다. 감자는 사실은 주주한테는 벼락 같은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나는 그냥 선의의 투자자인데 왜 이렇게 감자를 당해야 돼? 그런데 그리고 대주주의 어떤 경영 책임에 대해서는 차등적으로 좀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뒤를 다 구분해서 산업은행이 하려는 일에 대해서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그런 차등 감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칸진칼 인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소액 주주들의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고려하시면서 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방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호 석유화학은 우리는 균등 감자도 좀 힘들다 이거예요? 균등 감자도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차등 감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등 감자를 대주주만 하고 금호만 하고 우리부터는 그렇게 감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을 다르게 해달라. 그러니까 금호 석유화학은 이대주지만 경영에 참여는 안 했거든요. 이 정도면 불량 감자 아닙니까? 그 말 하려고 이제? 아니 왜냐하면 차등 감자를 해서 자기네까지는 더 감자가 심하게 되는 것 정도 해야 그나마 용서가 될 것 같아요. 금호 석유화학은 경영진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경영진 아니래도. 같은 피라서? 같은 피잖아요. 그거는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주주 얼마나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보면 그 대주주 중에도 한 명 아닙니까 여기는? 대주주 정도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러면 나는 예를 들면 나도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경영에는 아무 참여를 안 했는데 경영을 하는 최대 주주하고 똑같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균등 감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뭐 좀 말이 꼬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등 감자를 하더라도. 일반 소액 주주하고 이대주주는 또 차등해야 된다? 차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습니까? 다행입니다. 아니 그 얘기 내가 한 거 아니야. 보통 일반 주주는 잘 챙겨라. 그렇게 차등을 하더라도 자기네는 좀 더 많이 책임을 지는 걸로 가야지 어떻게 덜 책임을 가는 걸로 가려고 하냐는 게 이제 저의. 아니 금호 석유화학의 얘기는 정확하게. 그러니까 금호 산업이 경영을 했으니까 금호 산업과 금호 석유화학도 차등해서 해줘야 된다. 금호 산업보다는 좀 덜 해야 된다. 그렇죠. 아니 같이 해요 거기는. 아니 그런데 정프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논리의 구조가 맞아야 되니까. 경영한 금호 산업보다는 조금 적게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차등한다면. 대신 소액 주주보다는 조금 더 많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정프로가 문제제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뉴스 3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박병상 부장님과 함께 미국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7시 marks 4 이렇게 정리로 받아들ениемmedi하니 오직ی인 ин站이 입장합니다. Mari мин우χ 몇 우 t